당신이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소리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뭘? 당신 사위 조경준에 대한 얘기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럼 당신도 알아? 어. 오늘 하루한테 들었어. 하루가 알고 있다고? 하루가 조사했으니까 당연히 하루는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모르는 척했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하루한테 들은 거 아니었어? 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알지. 혹시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고? 그래. 조경준 그놈이 신도이랑 제 아들이랑 만나서 희낙낙거리는 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됐어?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하... 조경준이 뭘 어쨌다고? 하루한테 얘기 들었다며. 조경준이 뭘 어쩌느냐니까. 조경준 그놈이 두 집 살림하고 있더라고. 한별이하고 동감되기 아들도 있더라. 하...